아, 거기서 그걸 만들었어? 기사로 봤어, 기사로. 이게 나왔다고. 이번에 나왔어. 부드러워. 우와! 나 너무 좋아해, 루이. 사랑해.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, 이거는 A사의, B사의 제품이야. 가격은 오른쪽에 든 A사가 더 비싼 거야. 우선 케이스의 느낌과 묵직함은 A사를 따라올 수는 없어. 어떤 케이스의 단단함, 견고함, 묵직함, 이게 더 월등해. 아니, 굳이 케이스까지. 어, 지금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. 그럼, 이거 중요하지. 그럼 들어봐. 이것과 다르지. 가격 차이는 얼마나 정도 돼? 이게 지금 한 시중에 20만 원대고, 이게 4천 원대. 굉장히 가성비가, 저렴한 스타일이야. 그러면 깍대기는 차이가 나도 돼. 깍대기라는. 깍대기 진짜 오랜만에 든다. A사 먼저 한번 꺼내볼게. 그래. 이게 사과 제품이지. 응, 사과. 딱 콩나물이라고 말하는, 그 별명 가지고 있는 딱 그 친구. 지금 이렇게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아주 정갈하게 들어있어. 예쁘다, 너 처음 봐. 이것도 꾸미는 재미가 또 설탈하다고요, 실리콘 케이스. 옷 입혀줘야지. 이쪽 세 개가 또 있구나. 야, 근데 뭔가 느낌이 되게 촉감과 굉장히 좋다. 그립감이 좋아, 이게. 오, 오, 자석. 오, 오, 자석. 오, 오, 자석. 자석, 자석 있지. 오, 자석. 아,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. 어? 어? 너 정말 안 써봤구나. 뽑아야 돼, 그것도 자석이어서. 그래서 여기 넣으면. 챕. 저 충전 불빛까지 좀 봐줄래, 여기? 저 충전 불빛까지 좀 봐줄래, 여기? 어? 야, 진짜? 무선으로 충전되는 거야? 너 이거 살래? 너 이거 살래? 이거 아니잖아. 되게 못된 동네 누나 같다. 자기가 실컷 쓰고 되게 비싸게 팔려고 하는 누나. 팔 수 있을 것 같아서. 자, 이렇게 지금 이어폰이 들어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줄이 없어. 찍은 이어폰. 끼면 따랑 하면서 바로 연결해. 자기 핸드폰에. 쳐보러. 비싸.